여러분 안녕하세요. 장상익입니다. 자 오늘은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나요? 마지막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지난 세 번째 시간까지 많은 것을 공부를 하셨죠.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실 내용은 2분음표들이 연속으로 나열되어 있는 롱톤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 음들을 2분음표 몇 개밖에 없는데 그거를 시간을 할애해서 배운다는 것은 시간이 아깝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 내용은 롱톤과 롱톤의 구성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블루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블루를 하기 위한 호흡 방법이 있겠죠. 지금 역순으로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 다음에 롱톤이 나옵니다. 자 운지는 업바구니를 해야 되는데 업바구니는 제가 다음에 기회 있을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롱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비브라토랑 구분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 비브라토 같은 경우에는 음이 왔다갔다 합니다. 지금 여기 튠해 보시면 밑에서 요쪽으로 요쪽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잘 보세요. 제가 솔를 한번 불어 볼게요. 자 이게 롱톤이잖아요. 바늘이 가만히 있는 거 다시 한번 보세요. 그죠. 이게 롱톤이에요. 이거를 15초 동안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비브라토를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정음에서 비브라토를 넣는 순간에 잘 보세요. 음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비브라토를 넣게 되면 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한번 올라간 음은 잘 떨어지지가 않아요. 음의 각인이라 그랬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올라간 음은 안 떨어져요. 그래서 그 다음 음이 만약에 높은 음이다. 그러면 높은 음도 반 피치 정도 올라간 상태에서 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비브라톤은요. 나중에 나중에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그 롱톤 제가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항상 솔에서부터 시작하시면 편하세요. 중간음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여기 바늘, 여기 이 바늘 보세요. 다시 보세요. 바늘이 여기에는 지금 음이 나오고요. 여기에는 바늘이 가운데에 딱 삼각형이 있는데 있죠. 여기 여기 들어가야 돼요.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참고로 텅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방금 불 때는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죠. 텅잉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보세요. 솔에서 안 내려오죠. 지금 여기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음을 못 잡습니다.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해 볼게요. 그럼 제가 살살 해 볼게요. 아 저 인간이 세게 해서 그럴 거야. 자 그럼 살살 굉장히 살살 살살. 이건 통행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통행이 아니죠. 이거는 제가 늘상 알려 드렸던 스피드 통행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일반 통행 보세요. 투 뭐 그러잖아요. 투. 네. 거의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행을 하시게 되면 음을 맞추시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좀 전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통행을 하시더라도 정음이 나와야 되잖아요. 자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작정 이렇게 투구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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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게 되면 음을 못 잡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통행은 제가 잘 안 가르쳐 드려요. 왜냐하면 기본기를 너무 손해를 많이 봐요. 방금처럼 음이 올라가서 내려올 생각을 안 해요. 왜냐? 통행을 하시려고 하면 일단은 입술에 힘이 들어가요. 투 이렇게 투. 그죠? 투. 목까지. 목을 보세요. 목을 투. 투. 예. 여기 앞면에 있는 근육 전체가 다 힘이 들어갑니다.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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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근데 블로우는요. 아무 미동이 없어요. 그래서 통행을, 여기 바늘 잘 보세요. 통행을 했을 때랑 여러분들이 블로우를 했을 때랑 차이점을 바늘로서 확인해 보세요. 통행. 올라가서 안 내려오죠? 이번엔 블로우입니다. 가만히 있죠? 그죠? 이게 블로우의 강점이에요. 그리고 소리 자체를 입어내는 소리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셔야 돼요. 통행을 했을 때 소리는 이렇게 송곳으로 찌르듯이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결정. 살살.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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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 블로우는.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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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의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쾌한 노래를 하실 때는 텅잉을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요. 여러분들이 텅잉을 하시더라도 텅잉의 강세를요. 여러분들이 어떤 커리큘럼이 있어야 돼요. 데이터화 돼가지고 이 정도 했을 때는 내가 이런 노래는 이 정도 텅잉을 하고 이런 노래에서는 이런 텅잉을 하고 그게 규정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투구두구 투투투 두구두구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거는 정말 주먹구구식 그런 강의예요. 그런 식의 텅잉은 없어요. 그러면 사람마다 텅잉의 강세가 다 다른데 그렇죠? 그럼 노래도 성격이 원곡이 있는데 그 원곡을 부르는 사람마다 각기 제각각 부르는 거예요. 그럼 원작자한테 그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블로우를 하실 때 블로우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호흡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제 교재에 보시면은 교재에 자 이제 한번 봅시다. 교재의 목차에 보시면은 자 순불 여기 호흡이 제일 처음에 나와요. 호흡이 제일 처음에 나오거든요. 여기에 보면 앞쪽에는 제가 넘길게요. 악기 호흡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악기 호흡. 악기 호흡을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부터 저를 따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냥 숨을 들이마시고 복식 호흡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일단 어깨 하고 가슴만 안 올라가게 그냥 이렇게 손을 대고 있으세요. 자 그 다음에 코로 들이 마시 보세요. 여자분들은 아마 가슴이 자꾸 올라가려고 할 거예요. 어깨랑 이렇게 올라가지 않게 그냥 여기만 안 올라가면 복식 호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막 내가 복식 호흡을 해야 돼. 막 이렇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어깨 하고 가슴만 안 올라가시면 돼. 자 보세요. 이렇게 숨을 쉬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뱉어 보세요. 그 다음에 들이마시려고 하면 여기에 벌써 하중이 걸립니다. 압력이 딱 걸려 버려요. 그래서 많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호흡은 받지 않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코로 들이마시세요. 뱉으세요. 계속 뱉어 보세요. 그 다음 들이마셔 보세요. 바로 딱 걸리죠. 여기. 그래서 이런 호흡을 하시게 되면 악기를 연주를 못 하세요. 그래서 여기 뱉고 나서 들이마시기 전에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후백이라는 걸 하셔야 돼요. 네. 두 박자 정도. 연습입니다. 이거는. 실제 연주에서는 굉장히 짧은 순간에 이거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요. 자 보세요. 자 들이마시 봅시다. 그 다음 뱉으세요. 그 다음엔 두 박자. 그러면 숨이 잘 들어가는 게 느껴지시죠. 다음 한 번 더. 자 들이마시고 뱉으시고 두 박자 더 빼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편안하시죠. 근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 사이클.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뱉고 후백이를 하고 나서 두 번째 들이마실 때 이렇게 들이마시면 안 돼요. 첫 번째 들이마신 거랑 똑같이 하셔야지 여러분들의 호흡이 길어집니다. 자 들이마시는 거 내박자. 그 다음에 내뱉는 거 내박자. 그 다음에 후백이 두 박자. 그리고 들이마실 때 살살 내박자 들이마십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렇게 호흡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내뱉는 게 이제 악기가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럼 보세요. 들이마세요. 전 내박자 안 할게요. 시간 관계상. 자 보세요.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연습을 해보시면 아마 머리가 약간 어지러우실 거예요. 이런 호흡을 안 해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호흡량이 제가 지금 일부러 숨소리를 낸 거지 여러분들 제가 연주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숨소리가 전혀 안 들립니다. 마이크 이렇게 좋게 해서 하지 않는 이상 숨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서 이 호흡법으로 연습을 하시면 숨소리가 일단 안 들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안 좋은 자세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악기를 악보를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여기 기도가 막혀요. 막혀서 배가 움직일 겨를이 안 생겨요. 여기만 이렇게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왜 나쁜 자세로 계속 악보를 보면서 연주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공연을 할 때나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연주를 하거나 강의를 할 때 이렇게 악보를 보면서 이렇게 계속 읽는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시선을 마주치지 않고 이렇게 악보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말만 한다고 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감흥이 있는지. 음악이라는 것은 관객이랑 나랑 서로 소통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대화할 때도 상대방 눈을 보면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책 하나 펼쳐놓고 이래가지고 계속 이렇게 상대방은 나한테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끄덕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연주를 해요. 이렇게 하시게 되면 상대방이 나의 진심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눈도 안 마주치는데. 그죠? 음악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음악을 하실 때 제발 악보 보고 하지 마세요. 자기가 취미로 하는 악기에 그 정도 정성은 들여야 된다라고 저는 강조를 합니다. 그래야지 음악이 되고 내 마음을 음악에다가 담을 수 있어요. 그래야지 그 음악을 듣는 관객도 아 저 사람이 저런 마음으로 연주를 하는구나. 근데 악보를 이렇게 보면서 단순하게 음만 나열하게 되면 관객이 뭘 보러 갔을까요? 차라리 그냥 CD를 듣는 게 낫지. 그렇죠. 라이브 음악의 묘미는 관객과 소통입니다. 호흡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세를 하시게 되면 일단 고개를 여러분들 숙여 보세요. 숙이고 숨을 마시려고 하면 안 들어가집니다. 안 들어가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 오카리나를 하시면서 나의 단점이 무엇인가. 잘하려고 하면요. 그 잘하는 것 때문에 좀 어설프게 하는 게 약점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음악이 듣기가 싫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점을 자꾸 난 텅잉을 잘해. 나는 손가락을 많이 날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렸던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음을 평평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음정을 정확하게 잡고 그 다음에 호흡법을 제대로 해서 음악을 음표를 나열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연주하는 것처럼 해볼게요. 보세요. 안 들어가져요. 이렇게 하시게 되면 굉장히 듣기 싫으시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주를 하신다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신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던 테크닉보다 훨씬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브라톤은 가급적이면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이 레벨이 됐을 때 그 정도 레벨이 됐을 때 맥놀이라는 걸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맥놀이가 자 여러분들 보세요. 정음에서 음이 많이 흔들거리지 않고 음이 떨면서 나와요. 여러분들이 배웠던 트레몰로죠. 트레몰로와 비브라토의 차이점은 트레몰로는 같은 음이 볼륨만 큽다 작았다 하는 거고요. 비브라토는 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높은 음에서 낮은 음으로 반 피치씩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브라토를 너무 잘하려고 하시면 음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연주가 정말 듣기 싫게 돼요. 우리 유튜브에 보시면 비브라토 잘 넣는 분들 계시죠? 노래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롱톤을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롱톤을 하시기 이전에 아까 말씀드린 학기호흡 참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들은 저작권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무단으로 내용 비슷하게도 쓰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저작권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저작권 C-2020 016129에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용어라든지 아니면 내용을 용어를 바꿔서 하시더라도 저작권에 저촉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하지 마시고 강의를 이렇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게 메일이나 연락을 하셔서 저하고 협의하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비슷한 게 나오면 출처를 꼭 밝혀주시는 게 예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까지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나요? 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렸고요. 다음번에는 마이러브 똥돼지 제가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마이러브 똥돼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달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장상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흐흐흑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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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